토니의 취미를 묻고 있습니다.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취미묶기 쓰기 쉬우면 왜 인투를 못 썼나요?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그 사운드폰이야? 그 사운드폰이야? 사운드 할 때 왜 사운드 스펠링 계속 틀리고 있어?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사운드 뜻이 뭐예요? 듣답니까? 단어 카드에 그렇게 써있던데요? 11호 하면 되지? 한별이? 11호 복습해 사운드는 들린다 소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린다 그래서 무슨 시에요? 하다시죠? 그럼 앞에 있는 덴은 난방 길어봤자 물어봤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S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것은 위험하지 않디? Dangerous Dangerous 어떻게 쓰면 되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빗금을 칠해요 빗금 그게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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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하는 거 아 색칠이요? 응 B A N DEN 저 여우스 Dangerous 뜻이 뭐예요? 위험아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니? 할 때 여기 이걸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일부 무슨 동사라 그래요? 비동사라고 하죠? 비동사 비동사에 있어서 그것은 Dangerous 하지 않니? OK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Yes It is Yes It is dangerous 위험하지 않다면 No It isn't 여기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죠? No Not at all 들어가세요 No Not at all No It isn't dangerous At all 에 주인 말입니다 뭐에 주인 말이라고요? No No It isn't dangerous at all 에 주인 말입니다 뭐에 주인 말이라고요? No It isn't dangerous at all 에 주인 말이라고요? No 에 주인 말이라고요? OK 그 다음에도 한번 해봐야 돼 You should try it sometime You should try it sometime OK. 그래서 여기에 should의 뜻을 못 썼던데 should의 뜻이 뭔 것 같아요? Should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try의 뜻은 뭐겠어요? 시도하다. 시도하다 하다시죠. 그래서 너는 시도해야만 한다. You should try it. 너는 그것을 한번 해봐야만 한다. You should try it. 됐습니까? 근데 이십이 뭐죠? 이십이요? 이십이 뭐 대신 왔죠? 뭘 한번 해봐야된다는 얘기 하는거에요. 너 언젠가 해봐야되 라는 얘기는 그것을 해봐야된다. 근데 지금 이 대화가 쭉 뭐라 뭐라 하고 있잖아.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urning? 그랬더니 뭐래요? I'm really into. 스케이트보딩 이러죠. 그쵸? 그랬더니 Isn't it dangerous? 그랬더니 No, not at all. You should try it sometime. 이 말이잖아. 그럼 이십은 뭐 대신 왔어요? You should try it sometime sometime. 이 말이잖아. 이 말이잖아. 이 말이잖아. 스케이트보딩. 근데 왜 대답을 안해요? 네네만 할 줄 알고. 대답은 할 줄 모르니까? 그. 이십은 뭐 대신 왔다고? 이 말이잖아. 네? 이 말이잖아. 너는 뭐 대신 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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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앞에 뭐라고 물었어? So what do you? For fun, Tony. 그랬더니, Tony가 뭐래요? I'm really... 그랬더니, 위험하지 않니? Isn't it dangerous? 그랬더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너 나래러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러고 있어? 그럼 이제 못 해볼겠어. 스케이트보드 한 번 타봐야 돼. 언젠가 한 번 타봐야 돼. 재밌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널 어떻니, Bill? How about you, Bill? 그랬더니? What do you... I don't know. What do you really... What do you usually... 하다. 하다? 하다? 아니. 뭐? What do you usually do? 라고요? What do you usually do? The, to, for the weekend. 아니, the weekend. The weekend은 그냥 무엇이고요. 언제로 바꾸려면 뭘 하나 붙여야죠. Weekend 앞에. To the weekend. 그러던가요?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 주말에... 아...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 뭐라고요? I usually go on the weekend. 오케이. 그랬더니? I like to take photos. What do you usually do? I like to take photos. 뭐라고요? I like to take photos. 사진 찍다가 뭐예요? 사진 찍다가. 사진 찍다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사진 찍는 것이죠. 사진 찍다를 사진 찍는 것 바다 꾸는 방법은? 그렇죠. 툴을 넣으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